그녀의 미니앨범 With a VEST SIXTA 안녕하세요 시스타입니다 네 저희 세번째 미니앨범 쉣킷은요 여름에 걸맞은 천량한 천량감이 느껴지는 곡이고요 중독성 있는 퍼프와 강렬한 플러스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 쉣킷이라는 신곡으로 또 앨범을 냈으니까 이 가사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저희한테 실키 탈 수 있도록 신나는 모델 만들어올 예정입니다.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참여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요. 일단 저희가 팬 여러분들을 좀 가까이서 뵐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K-POL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아직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지만 도착해서 시간이 좀 있다면 쇼핑과 휴식, 유니버셜 스튜디오입니다. 저희가 LA에 그래도 몇 번 가봤는데 못 가본 곳이 아직 너무 많아서 기회만 된다면 시간만 있다면 가고 싶습니다. 미국에 계신 팬 여러분, 여러분들의 필지에 불을 붙여주세요.